여기 형편이 조금 어렵나 생각해 아 그래갖고 그러네 해서 제가 일단 좀 제가 앉아있어봐요 어우 어디로 내 돌아다닌게 내가 다 정신순열이 올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너무 많아요 여기 하리언니 거 언니 장부 좀 쓸게요 이번에는 장부 치면서 노래 한 번 할게요 여기 응원해 주신다고 근데 아침부터 와서 고생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막 바빠 정신이 없어 막 어지러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유 가서 응원해 주신다 마침 도셔서 이렇게 고생하니까 박수를 많이 주시고 이렇게 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저것들은 뭐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유 그래도 열심히 한다 힘주려고 열심히 한다 아 이거요? 괜찮아요 어때?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 매일 일을 한 번 해가지고 모셔 드릴게요 저는 잘하지 못해요 저는 잘하지 못해 이 생활 할지도 마지게 오래되지도 않고 또 일단은 약지를 못했어 이것도 야가야 해 먹는데 아직은 약지를 못해 진짜야 언니 어? 이것도 야가야 물건도 팔아먹고 왔는데 아직은 약지를 못했는데 그걸 배워야 되는데 자 그러면 애들 일에서 모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라고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셨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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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가 저한테는 큰 힘이 돼요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바로 찾잖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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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을 잊지 아직도 시실해 버섯 일이처럼 너를 기다릴래 아무도 없으면 진실한 볼법이 차가운 것들이 진실한 주인공 이 자리에 뵙게는 가슴을 보여준 이 자리에 내 손을 보게 나면 첫번째 이 자식은 진심이 감사도 싫어 아주 부끄러워서 만나면 싫어 비타임을 지쳐서 눈물이 피고 눈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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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 옷이 많이 생겨질 것 같은데 내 모습이 보인 것 같은데 이 자식은 이 길이 아직도 희수해 고흐목길 너를 기다리네 아무도 없는 주시간 고흐목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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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이의 차 버전 선수 버전 버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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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